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되어 있는 김도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또 신원식 우리 국방위 위원님께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령 문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로서 권력형 비리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한 병사의 탈령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또한 이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방위 의원님께서 당시 군 지휘계 통해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점식 법률지원단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입니다. 병력은 정의와 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병력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60만 국군 장병 그리고 이미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앞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이들을 애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의 어머니들 이분들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인 이 병력 문제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서 이미 사실관계는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오늘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오늘 발표문을 낭독을 하고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복무 중에서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0개월 중 1개월은 집에서 쉬었다는 소리죠.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총 23일간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다녀오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정빙서류인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를 가려면 성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내역은 전산에 입력되어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좌진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이 통화를 확인한 결과 23일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모 씨는 이때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일명 타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4일간의 개인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조치하고 후행정정지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습니다. 군생활을 40년 한 죄로서는 검시초문의 역기적인 황제휴가 농단이자 타령 의혹 사건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 강변했습니다. 추장관의 관장하에 있는 검찰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척 관련자들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군선배로서 통화 대상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걸리 및 군기관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공개해드릴 통화 녹취록은 재보좌진 1명이 2명의 당시 부대척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통화 대상자는 흔히 카츄샤라고 하는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 2사단 지역대장 비모 중령입니다.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모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금년 1월에 명예진급을 해서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편의상 비중령으로 계속 호칭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모 씨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대입니다. 현재로 현역대의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녹취록이 사실은 78분의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녹취록 중에는 관련 없는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일부 관련이 의심되나 또 확실한 물증이 없는 분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입장자료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 3분만 녹취를 풀어선 페이퍼와 그리고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의 핵심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서모 씨의 휴가 관련 행정 책임자인 지원장교 A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장안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직속상관인 지역대장에 보호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먼저 휴가 조치를 해놓고 월말에 명령을 내는 사후 행정 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장교 A대위와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중령의 말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특히 지역대장은 처음에는 서모 씨가 직접 병가 요청을 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둘째 지원장교 A대위는 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휴가 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거는 A대위가 사실은 이 사실을 19일이 근거 없이 간 걸 사실은 모르고 검찰에 갔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관이 근거 없이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서 본인이 인지했다고 합니다. 지역대장 B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추궁을 하자 이에 대해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성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동부지검의 수사관한테 명확하게 진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추정을 해볼 때 동부지검에서 최초에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오히려 제대로 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과 새로 간부 편성이 된 동부지검의 의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코로나 방역기침과 개인정보보호 기타 관련이 없는 개인하소연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3분만 공개했습니다. 먼저 서모시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대2의 녹취 중 일부입니다.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 네. 보장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네. 지금 마신다시피 그 서재희 그 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고 보통 10일 그다음에 다음 10일을 갔다가 병가를 3박 4일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근자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병가 10일은 자대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열흘 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 진단서라든가 군의 간 어떤 저기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 때도. 지금 2차 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이것도 제가 군검찰에서 봤는데 근거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그건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걸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았죠?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확인했고 하여튼 나머지 개인 영과만 명령치료됐다 이거죠 확실히. 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에 간 꼴이 되네요. 다만 이제 왜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되게 했었습니다. 아 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미 스크립팅을 다 줬고 음원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소통 간에 음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녹음되어 있는 걸 들려드려서 좀 음질이 안 좋은데 양해하시고 대신 저거를 그대로 여러분 모든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풀어서 된 것도 동시에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아주 한 십 수년 전에 정말 유력 대권 후보도 바로 이 의혹 때문에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는 것만이 이런 희귀한 불의와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이제는 유일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종인 권력자들이 이렇게 난명해도 되는지 정말 이제는 분노해야 될 때고 회초리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법률자무위원장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은 대검찰청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미 이사단 지역대장 그리고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 대장 추미애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고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1차 2차 변가를 연속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입니다. 이는 군형법 30조 근무이탈과 41조 근무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추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 이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개선상 관련자들은 추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 32조의 이탈자 비호와 41조 근무기피 목적의 위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추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